물이 있고 적절한 온도를 갖춰 과학자들이 서식 가능 지역이라고 판단하는 외계행성이라도 생명체가 살고 있을 가능성은 적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사와 미국 리버사이드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은 외계행성의 대기를 고려해 컴퓨터로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이산화탄소 수준을 고려했을 때 외계행성에서 고등생물이 생존할 수 있는 곳은 3분의 1도 안 되고 단순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곳도 절반 미만이었습니다. 일산화탄소 수준까지 고려하면 태양계 바깥에 있는 행성은 두껍게 쌓인 일산화탄소 때문에 순환기 동물이 아예 살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우주에서 인간을 지탱할 수 있는 행성은 지구가 유일하다며 이는 지구를 보호해야 할 당위성을 강화한다고 강조했습니다.